스트레이트 레프트 아오! 우와! 우우우우! 아아야! 아아! 아아! 오오오! 안돼! 오! 죽어라! 죽었다! 죽여! 그래! 후데부로 강타해! 나이스! 아, XXX야! 아, XX야! 나도 때릴 똑같이 때리다, XXX야! 형 이거 진짜 부서졌어 아니, 부서졌어, XX 부서졌어, 형 이거 부서졌어, 형 아무리 이사 갈 집이라지만 여기 야, 아무리 진짜 부서졌어 이거 캠으로 보여줘야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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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 부서졌어, 부서졌어 흫, 하,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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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, 무슨말 때렸어! 이번에도!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이거 바꿔야 되나? 이건 여기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바꿔야 되겠네 일단 지금 축구를 할 때 화면을 돌려놔야 되겠네요 저 이거 교체 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